그리고 혹시 이번 앨범에는 특별히 팬분들을 위해서 직접 메시지를 적었다고 들었었는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요? 아 팬 여러분이요? 네! 저희랑 팬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다 라는 뜻과 함께 저희 이번 앨범의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의 힌트였습니다. 그거 안 가르쳐주시나요? 백피비 끝나고 말 펴져요? 네! 따로 알려주겠어요? 저는 같이 가자 라고 썼는데 그 전까지 저희가 개인 활동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같이 못 왔던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. 저는 이제 반드시 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보고 싶었습니다. 보고 싶었습니다. 정말 제 진심입니다. 보고 싶었어요. 얼마만큼 보고 싶었을까요?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. 기다리기에서 미안하라고 저는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한 4, 5개 보냈는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기억이 갑자기 떨려서 그런지 잘 안 나네요. 지금 몰라 그래요. 손짓아! 진짜로 진짜로. 어떻게 해. 저는 네가 있기에 내가 있을 수 있어 라는 그런 글귀를 썼는데 저희 핫플이라는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. 둘 셋! 안녕하세요! 하사씨입니다! 시청만 한 예능은 끝났다! 라이브 소통 방송의 시작! 스타와 함께하는 진짜 라이브 방송 셀럽티비 유튜브와 페이스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! 안녕!